아 아 아 들어오나요? 어디를 보고 있어요? 제가 생각하기에 이영자라는 캐릭터는 꽤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당하고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매운 보컬을 맡고 있는 레오라고 합니다 극 중에 이영자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직설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매일 보던 공간 빅스 레오가 도전하는 첫 번째 뮤지컬이고요 팬분들과 관객분들께 후회하지 않으시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뮤지컬 풀하우스 정말 많은 배우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있고요 후회하지 않는 공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